야 그릇! 아 그릇 가게에요? 어머어머어머어머 그릇 사러 간 거에요? 요리 배우러 간 거잖아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는 그런 느낌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? 하다보니까 아니야 그래 맞아 승철은 그릇 많이 맞고 채우면서 맞아 맞아 큰 차이야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뚝배기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양도 맞아 저도 그릇 진짜 좋아하거든요 도자기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야 이거 이거 이런 거는 뭐 어디 쓰는 거예요? 이거 아마 동치미나 동치미?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? 개인 탕기도 좋다 매운탕 같은 국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좀 저는 솔직히 막 밥그릇에다가 그냥 막 먹고 그래요 예쁘다 아 이런 거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반찬들 조금조금씩 이렇게 탁 한 3, 4개 나는 백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크아 뭔가 느낌이 다르네 어 그렇지 난 이렇게 올려놓고 싶어 이야 음식을 떠올리시네 이야 이런 거 진짜 예쁘다 이런 거 너무 예쁘네 남자 두 분 이쪽에 그릇 보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새롭다 어 그럼요 그릇을 보면은 이게 쫙 요리에 대한 영감도 떠오르고 네 아 이 그릇에 대한 어떤 요리를 할까요? 네 반드시 필요한 거죠 도구인데 접시를 보면서 먼저 그릇을 보면서 형 되게 접시 많으세요? 우리 집에 그릇 많지 그릇 막 종류별로 있지 와인 잔두 종류별로 있고 막 비싼 거 예쁜 거 야 이런 거 진짜 끝내준다 와 이건 뭐 하는 거야 우와 여기다 뭐 담아서 여기 수정과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와 진짜 예쁘다 형 여는 저는 여기 박공기 국공기 명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맥한 더 브이 철인 28호 피규어 얘기가 왜 나와? 피규어 진짜 안 지고 싶어 그레곤볼 난 니가 얘 황간다 어떻게 얼굴 보고 피규어가 생각이 났어? 여기 민자 거북이 아 여기 우레네 피규어 장치장 같지 않아요 형? 딱 맞아 딱이야 저길 그냥 아주 조명까지 딱 줬네 조명까지 딱 줬네 뒤에서 동상이 다르네 완전 달라 이거는 뭐예요? 그거는 이제 이것도 물레 작업으로 만든 건데요 우와 이게 그러면 그 사랑과 영혼 그거예요? 네 물레 물레 물레로 지금 그러면 만들고 계신 분은 제가 꽃을 좀 꽂으면 이쁠 거 같고 어머 꽃병 네 이야 꽃은 좀 이렇게 만들 줄 아세요? 아 아 어필하시네 또 그렇죠 그렇죠 꽃 좀 만들죠 타기가 꽃 좀 만들어요 아 저는 모르고요 아 꽃은 오늘 배워보시래요? 꽃꽂이의 달인인 거 불렀어 10점 그러면 그럼 좋아해요?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요? 좋은 거 같아 와이프보다 장모님이 더 좋아하네요 아 아 아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 아니 야 와이프분 여기서 혹시 이거 하시다 만났어요? 대학생 시절에 저를 이제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어요 응 진짜요? 오 오 오 우와 수승과 재산 넌 학생이고 내 수승이야 오 이 얘기 듣는 게 더 재밌는데 아하하하 이걸 하니까 이걸 해서 이렇게 사랑이 싹 터져요 네가 왜 좋아해 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